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당신 렌트비 못 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사람들의 정도 있고 온정주의도 있고 법도 좀 미비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좀 보호하지 않습니까 새 사는 사람을. 미국은 주마다 좀 법이 다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냉정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자 월리스저널의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기사가 임대료가 올라가 임대료를 못 내가 집에 쫓겨나가는 미국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 법원 명령에 따라 집다리가 와가지고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 명령을 수행하는 법원 직원들이 다 방탄 조끼를 여러분 입고 근무를 하네요.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고된 겁니다. 부모 슬아를 떠나면 본인이 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존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실직을 할 수도 있고 아파트에 여러분들 렌트를 하고 있는데 자기 떠나고 관계없이 렌트비가 계속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사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 렌트비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텍사스의 휴스턴 텍사스의 오스틴 에리조나의 피닉스 이런 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임대료가 오르는 겁니다. 그럼 수입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데 임대료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싼 데로 나가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못 내는 거죠. 임대료를 못 내면 임대한 사람도 공개하니까 법원에 여러분들 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쫓아내는 겁니다. 방탄조끼 여러분 입고 방탄조끼 있는 겁니다. 이분이 토레스 집행관인데 프로텍티브 베스트라고 하네요. 방탄조끼 방탄조끼를 다 지급하는 겁니다. 집에 쫓겨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오늘 월스트리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매달 퇴거 명령 코비드 이전과 비교해서 매달 퇴거 명령.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게 빡빡하다는 것이 이게 라스베가스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여러분들 평균치보다도 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이 21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겁니다. 라스베가스, 이 남부 썬벨터조의 태양이 강한. 그다음에 이런 텍사스, 오스틴. 이런 지역들은 대개 좀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주기 때문에 이런 주들은 대부분 좀 퇴거 명령이 잘 내려질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권력을 지고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에 비해 가지고 그쪽은 임대인을 조금 더 보호할 거고 이 피닉스, 이번에 월스트리전을 집중적으로 다룬 피닉스 도시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코로나 이런 터지기 이전보다 훨씬 더 법원 명령에 따라 쫓겨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다음 달러스도, 달러스는 좀 괜찮은 편이고 뉴욕도 괜찮고 필라델페도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괜찮은데 남부 썬벨터 지역에 여러분들 이렇게 쫓겨나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총기를 소유한 나라니까 이렇게 방탄조끼를 입고 집행을 하는 거예요. 법 집행을. 사람이 사는 게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이 임대료가 이런 피닉스 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고 기업들이 밀집되니까 사람들이 다 남부에 이런 태양이 강렬한 썬벨터 지역으로 몰려가 임대료가 폭등을 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리스토레스 법 집행 가는 문을 두드리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어오셨습니까?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대가 있는 비좁은 거실에서 당황하게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행 가니? 집 달리죠잉? 천천히 숨을 쉬시세요. 괜찮아요. 시간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일 나가셔야 되고 하룻밤 사이에 필수품 좀 챙겨 나가시고 다음에 또 들러가지고 큰 물건을 가져 나갈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 달리가 통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개 20년 30년 모기지를 여러분들 지불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런 모기지를 못 내면 집에 쫓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닉스의 이름 가장 큰 카운티가 마리코파 카운티입니다. 피닉스가 들어있는 피닉스가 애리조나의 주도죠. 마리코파 카운티 전역의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법원 서류는 이를 한 달 만에 8천 명 한 달에 8천 명이 여러분들 집을 쫓겨나가는 겁니다. 피닉스 휴스톤 라스베가스도 다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사는 게 빡빡한 거죠. 대개 이제 통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미국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개 자가 소유 미국은 유동성이 높은 사회지 않습니까? 직장 찾아서 이제 주도 많이 옮겨 다니고 하니까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가 임차인인 거죠. 렌트비가 대개 한 2천 불 투베드룸 같은 게 2천 불에 3천 불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200만 원에 3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불 못하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뭐 이렇게 이러면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은 조금 안정됐는데 2022년 기사입니다. 미국의 마이애미에 월세가 미쳤다. 1년 만에 50%나 폭동한 미국 마이애미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기사의 딸입니다. 딸. 영어 표현으로 퇴거를 한 것이 이빅트라는 용어를 썼네요. 이게 퇴거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값싼 모텔에서 되게 생활하며 제기를 하죠. 엄마하고 딸이라면 쫓겨난 겁니다. 그 기사를. 19세대는 딸인데 다니던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직업 학교를. 이 아가씨가 찍은 피닉스의 야간 정경인 겁니다. 자본주의량이 이렇게 냉혹한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 나가게 되면 노숙자는 안 되고 대개 모텔 같은데 가가지고 여러분들 모텔이면 하루에 좀 싸면 몇십불 지불할 거 아닙니까. 일당 받아가지고. 보시면 엄마는 이름이 스와네요. 19세의 딸 애슐리. 처음에 여러분 들어왔을 때는 집값이 900달러였는데 코비드를 맞으면서 1430달러가 된 겁니다. 그러면 1.5배, 6배 이상 띈 거죠. 그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19살 딸하고 54살의 이름 엄마가 음식물 배달을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우버이츠, 도어데시 이런 유명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참. 우버이츠, 도어데시, 그룹허브. 이제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배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도 불만들이 좀 많고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수도권 지역에. 그리고 비교적 지하철 같은 공공 운송수단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늙죠. 미국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집을 쫓겨나가거나 이렇게 어렵게 되게 되면 가난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이러면 옮겨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빈곤 문제는 자동차 문제하고도 굉장히 결부가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카푸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제 사정이 빈곤해지게 되면 차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근무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결근할 차량이 고장이 나가지고 결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고 차량 사정태가 악화가 되고 직장에서 갖고 있던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고가 되고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고 그래가 여러분들 그냥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미국의 빈곤 문제의 굉장히 중심에는 우리처럼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할 나라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명한 피닉스의 두 모자 이야기도 54세의 엄마하고 19살의 딸인데 차가 두 대인데 한 대가 고장이 난 겁니다. 가난해지면 차도 유지하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겁니다. 한국은 천만다행인 거죠. 지역이 좁으니까 본인만 원하면 당장 나가서 여러분들 일감을 좀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국의 빈곤 문제를 보면 자본주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오늘 이 기사 보고 참 마음이 좀 아프네요.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한자로 미국이 아름다운 미차지만 이렇게 터프한 겁니다. 카푸어 미국의 빈곤은 자동차 여러분들 관리 부족하고 맞물려 가지고 점점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나갈 때 여러분들 졸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모텔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애시스와 고양이하고 있는데 모텔에서 그녀는 딸은 엄마와 함께 머무는데 퇴근 행령함을 받은 이후에 자본주의 사이니까 냉정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3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광고 하나 드리고 요한계시록 주회 요한계시록 킹덤북서사의 요한계시록 주회입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고 성경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쓴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의 헌신한 기록을 남긴 이름 없이 삐뚤없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피닉스라는 주도조 애리조나주 애리조나주 애리조나 답사기 오늘 여러분들 하나 특별한 그런 광고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분들 한 공병호 tv를 즐겨 보시는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시고 이제 낙향해 가지고 천안에서 이렇게 농사 쌀농사도 하시고 그런데 햇살을 보내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올해도 또 햇살을 공병호 tv의 팬이 햇살을 보내준 겁니다. 나는 햇살이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 가지고 내가 뭘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만 이분이 고추농사를 짓는데 여기 한번 그냥 광고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이제 이분이 천안에서 짓는 공병호 tv의 열혈편이 재배한 고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젊었을 때는 중국으로 다니면서 사업을 많이 하셨고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법 농사를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농약 품질 처상 고추가루 이 처상 고추가루가 아마 1등 고추가루라는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몇 건당 16,000원 그리고 5만 원 이상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면 택배비를 무료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고추가루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 취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제가 광고비를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지난해하고 올해에 가을에 햇살을 보내줘가 제가 너무나 맛있게 햇살이 이렇게 밥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맛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뭐 이렇게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겠냐고 했더만 고추 농사 짓는 거가 판로가 좀 개척될 수 있게 광고를 한두 번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이게 최상위 처상 이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3부 3부는 기술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